광주 테크노파크의 드론 헌팅 배틀이에요 그래서 저 드론을 맞춰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지금 네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데 와아 맞추고 있는데 네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네 열심히 쏘고 계신데 야 이거 드론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드론 조정을 잘 안하시는 건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추기가 이게 영 어 맞았다 맞았다 어 저거는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지만 아 네 이번 이번에는 맞춤 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면 이제 드론 헌팅 배틀을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有세히 감사합니다.